뉴욕 타임스쿼어 전광판에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의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트로트 열풍이 한상인데요. 트로트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즐겨 듣는 철진한 유행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밀레니엘 세대에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트로트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 트로트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남녀노소 트로트를 좋아하고 즐기는 걸까요? 트로트 박사 장희정 교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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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박사님이라고 하셔서 트로트를 잘 아시는 분이겠거니 했는데 트로트로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4년이니까. 15년 넘은 건가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그러니까요.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연구라고 해가지고요. 트로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들로 박사학위를 받았었어요. 미래를 내다보신 것 같아요. 트로트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은 없거든요. 네, 사실 저도 트로트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다만 트로트를 어느 순간 마음을 열게 되면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자료들을 가지고 실증적인 연구를 해서 화기도 받고 지금 트로트 박사라는 신호도 얻게 됐죠.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사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저도 요즘 트로트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가장 문제시되고 있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초기의 트로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기의 트로트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트로트의 탄생부터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 굉장하죠. 작년에 미스 트로트를 통해서 송가인이라는 스타가 나왔었고 또 임영훈, 이찬원,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그냥 술술술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지금 나와서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초기의 트로트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트로트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트로트는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또 근대 트로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떠올리나요? 사실 어쩌면 이 시기의 트로트가 가장 문제시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날 트로트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단은 가장 초기의 트로트에 대해서 한번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음악의 역사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특히 대중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대중음악 사학자로 저를 소개합니다. 제가 2014년이었을 거예요.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에 연구년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대중음악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본인을 파플러 뮤직 히스토리안이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아 맞다. 아 저거구나.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음악 사학자라는 말을 처음 썼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를 대중음악 사학자, 음악 사학자로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트로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음악의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 왜 들으세요? 아나운서께서는 언제 음악 들으세요? 아무래도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지쳤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음악을 머리로 분석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서 음악을 듣지 않나요? 어쩌면 음악의 본질은 위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노래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또 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았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실 트로트라는 갈래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트로트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하면 트로트를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트로트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 네 가지 갈래로 이 시기 대중가요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민요입니다. 신민요는 말 그대로 새로운 민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가요를 대중가요화한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전통가요 쪽에서 보면 일종의 변질이고 비빔밥이죠. 하지만 저처럼 대중가요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 신민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대중가요를 이식과 단절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 신민요는 자생적인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후렴구를 차용한다든지 또는 전통악기를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대중가요로 만든 것이 신민요예요. 그럼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그냥 민요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가장 초창기에 나왔었던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던 신민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민요랑 신민요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민요는 공동창작이에요. 작사자가 누군지 작곡자가 누군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신민요는요. 작사자나 작곡자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방금 불렀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이 1926년에 나왔던 아리랑은요. 바로 영화감독 나훈규 씨가 작사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영화 소곡집이라고 1931년에 노래책에 나훈규 씨의 작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아 이 노래가 신민요를 시작을 했구나. 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우리 민족의 또 민요로 알려져 있는 노래고 저 아리랑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민요에서 차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민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래를 한번 볼까요. 재즈송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의미의 재즈뿐만이 아니라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출연했던 재즈, 팝, 라틴 음악 등을 두루 지칭하는 용어였는데요. 사실은 일본 노래보다도 일본 음악보다도 더 먼저 우리 음악에 영향을 끼친 것이 서양의 음악이에요. 양악대가 있고요. 또 찬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성교사 출신에게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요. 초창기에 이상준, 김인식, 정사인, 배구용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양악 역사의 초기를 장식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서양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후에 대중음악 관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저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최승이라고 우리나라 최치의 한류스타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분이 우리나라 고전 무용을 현대화해서 전 세계에 알렸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태리의 정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맑은 하늘에 새가 울면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트로트하고는 굉장히 질감이 다르죠. 이러한 노래들을 저기 음반 가사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재즈송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저런 재즈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마녀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녀는 못 들어봤어도 만담이란 말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장소팔 고춘자라고 만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들 웃겼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일종의 코믹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악적인 어떤 성격보다도 노랫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알만한 노래는 바로 이 오빠는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심수쟁이야.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재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이런 오빠는 풍각쟁이 같은 경우는 바로 마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광고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돌부처라도 무릎팍을 치고 돌아앉을 익살진진한 명랑가요.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마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트로트. 당시에 그럼 트로트라는 용어가 있었을까요? 트로트라는 말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갈래명으로 트로트라는 없었습니다. 트로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유행가라고 지칭을 했었는데요. 일본에 새롭게 출연한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형성됐어요. 음악적으로는. 그런데 노랫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담으면서 당대의 호응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토착하에 성공했던 장르가 바로 유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로트라는 장르는 없었지만 제가 신문 광고에서 눈물의 폭스트로트라는 음반 광고는 찾았어요. 저게 1939년인데요. 따라서 트로트나 폭스트로트는 춤곡이나 리듬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지만 오늘날처럼 갈래명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쯤 갈래명으로 사용된다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50년대 이후에 6.25전쟁 거친 이후에 만국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음반들이 다양한 서양 리듬들이 들어오면서 음반 제목 위에 이렇게 서양 리듬명들이 부기돼요. 차차차, 만보, 왈추, 그리고 도로또 그 트로트죠. 그 트로트가 있었는데요. 다른 것들은 갈래명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저 트로트만 남아서 갈래명으로 사용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가봐야 1950년대부터 트로트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이풍진 세월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아마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노래거든요. 저게 192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소개돼요. 그리고 희망가, 탕자자탄가, 탕자경계가, 청년경계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원곡은 일본 노래예요. 일본 노래 중에 마시로키 후진온의 시치리가 하마노 아이카라는 제목으로 불렸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1890년대에 일본에서는 일종의 창가로 유통이 됐었고요. 그리고 191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쯔시 지역에 중학생이 탄 배가 전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근처 여학교 선생님이 노래를 만들어서 애도가로 불렀었는데 그 노래가 굉장한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렇게 또 다양한 인기를,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나라 것과 접목이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누가 노래를 불렀을까요? 저런 노래를 처음 해요. 바로 기생 출신의 가수들이 불러요. 박채선, 이류색 이런 분들이 부르는데요. 완전 민요창법으로 부릅니다. 게다가 서양이나 일본 노래는 목가춤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풍진새우 부를 때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해가지고 가춤 마디로 불러요. 즉 우리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부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날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께 제가 이풍진 세월의 원곡이 일본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일본 노래의 원곡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When You Arrived At Home이라는 미국 찬송가가 바로 그 노래의 원곡입니다. 저 노래가 1890년대는 일본의 학교 참가로 또 1910년대는 일본에서 애도가로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풍진 세월로 향유되었던 거죠. 사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원조라는 거, 기원 찾기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다 보면 일본 노래 백제에서 우리 미마지가 전해주기도 했거든요. 어떠한 노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원조, 어디서 왔다, 기원 이것이 물론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그 노래의 성격을 말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풍진 세월이 번안곡으로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 것하고 이렇게 섞였던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당시의 노래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포크, 록, 힙합은 우리가 똑같이 포크, 록, 힙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트로트는 앵까라고 안 부르거든요. 왜 안 부를까요? 당시에 앵까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러한 신식의 노래를요. 류꼬까 또는 가요꼬꾸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또 그러한 노래들을 유행가와 가요곡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신식의 노래로 만들어져서 각자 다른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 유행가의 한번 트로트의 특징을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보통 초기 유행가라고 하면 음악적으로는 오음계를 쓴다라는 거, 단조라는 거, 이박자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오음계가 꼭 유행가 트로트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서양의 민속 노래 속에도 민요 중에도 오음계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고요. 우리는 궁상각추 또 오음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음계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노래들하고 가장 잘 조화를 이루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올드랭 사인에다가 얹어서 불렀었거든요. 그것도 오음계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저기 나와 있는 저 악보는요. 최신 창가집이라고 1914년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던 그 악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조, 이박자, 오음계 이렇게 중요한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삼박자로 노래를 부른 양상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 황성예터라고 알고 있는 그 노래예요. 이 노래의 원 제목은요. 좌취적, 흔적적을 써서 황성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첫 소절을 가지고 자꾸 황성예터, 황성예터 하니까 지금은 황성예터로 알려져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 노래를 이혜리수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조선 유행가의 시대를 열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이렇게 삼박자로 이렇게 장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조선 유행가가 시작됐을 때 삼박자 계열의 음악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할 분이 바로 이기세라는 분입니다. 이기세라는 분은 빅타 음반회사의 문예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1920년대 말에 조선 유행가를 한 번 냈었대요. 그런데 흥행에 실패했대요. 음반회사에서 음반 왜 낼까요? 왜 내요? 아무래도 이윤을 내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겠죠. 그래서 음반회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조선 유행가 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문화적으로 저급해서 노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기세라는 분이 화가 난 거죠. 그 말이 격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인 녹음 취입 기사가 들어가서 우리 음악을, 우리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나라 문화가 결코 저급한 건 아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봤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조선 유행가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얻어낸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황성의 적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이해리수라는 가수를 결혼식 피로연에서 보고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검증된 그러한 가수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해리수가 부른 황성의 적이 1932년에 음반으로 나왔는데 그야말로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선인 가수, 작사자, 작곡자가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음악 역사에서 이해리수는 굉장히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잊혔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황성의 시보이 산이 되니 활색만 커여해 피워 예서를 시포를 뻗어나여 주노라 많은 사람들이 저 황성예터를 들으면 이미 망해버린 어떤 고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를 부를 때는 다들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불렀대요 눈물은요 여러분들 웃음과 마찬가지로 눈물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눈물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눈물의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내가 나 혼자 슬픈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아픈 게 아니구나 너도 아프고 쟤도 아프고 우리 다 같이 아프구나 그게 때로는 위로가 되거든요 아마 황성예터를 들으면서 저게 황성이 우리나라야 라고 서로 너 어떻게 생각해 얘기는 안 했겠지만 아마 저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국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울면서 눈물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노래가 타향 원래는 타향이라는 제목으로 음반에 나왔었는데요 또 이것도 첫 소절을 따라서 타향살이 타향살이가 돼가지고 지금은 타향살이로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요 금능인이 작사하고 손목인이 작곡해서 고복수라는 가수가 1934년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실 당시는 모두 타향살이었죠 자의든 자의가 아니든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타지로 타국으로 떠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저 노래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었는데요 저기 보시는 분이 바로 고복수라는 가수예요 이분은 오늘날로 치면 슈퍼스타K나 미스터트롯 출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노래 자랑을 했었고 거기서 경남 대표로 뽑혀서 최종 2위에 올라서 가수가 되셨던 그런 분인데요 저 타향살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막 펠레터를 쓴 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사실 죽고 싶었는데 당신 노래 듣고 살 힘을 얻었다 이런 펠레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과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공연을 한 게 아니라요 간도 용정 만주로 돌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가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정 지방에 가서 고복수 씨가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 끝나고 여인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울면서 사실은 본인이 경상도 사람인데 한 사내를 따라서 여기 용정까지 왔다가 고복수 당신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너무나 내 마음 같아서 위로를 받았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일화를 고복수 당신이 직접 얘기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 노래를 총 4절인데요 제가 1절 2절 4절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절 1절 5절 3절 5절 마향사리 몇 해론가 손꼽하게 여푸니 고향 떠나 십여 년의 청춘만 늙고 부평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다행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은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다행 가도 그만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일제가 우리나라 음반 시장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들 문화 수준도 낮고 음반으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32년에 황성의 적이 나오면서 완전 달라졌죠. 조선인 작사자, 작곡자, 가수들이 막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된 거죠. 뭔가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음반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게 1933년 6월부터였어요. 그래서 검열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풍속괴란, 풍속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치안 방해. 뭐겠어요? 노래 속에 민족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검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반야월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증언을 들은 바에 따르면 노랫말을 적어서 보내잖아요. 정말 새빨갛게 쳐져서 돌아온대요. 검열에 걸려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 속에서 노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인식이 없는 그런 노래만 나왔던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혹시 영화 아가씨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에 이렇게 흐르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세기말의 노래거든요. 제가 영화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잘 알려진 노래가 아닌데 영화 속에 그 노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가씨라는 영화가 세기말의 노래라는 것으로 더 각인되어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심지어 김태리 목소리로도 우리가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세기말의 노래를 잠깐 먼저 들어볼까요? 벌미들로 한머리를 덜고 검은 고이 오르네 빌만 소름푸른 봉상 아래 크슨 빌만 나려라 빌만 소름푸른 봉상 아래 크슨 빌만 나려라 세기말의 노래를 들어보셨는데요. 1932년 즉 1933년 검열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 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인식 또는 소극적 저항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노래 가사에 보면 검은 고가의 거미줄이 깁니다. 그런데 검은 고는 우리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까마귀가 우짖고 구준비가 나리죠. 어떤 시대인식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절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청삼벽계의 저문 날을 찾아 목탁을 울리면서 아마 노래 속의 화자가 스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버이들 무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비는 건 내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죄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대놓고 무슨 일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당시의 시대인식이라든지 소극적 저항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는가. 여기 대표적인 작사가 두 분이 나와 있는데요. 박영호, 조명암 씨입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노래들의 거의 한 3분의 2를 이 두 분이 작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에는 문학적인 형상화가 뛰어난 노랫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작사가들 대부분이 문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영호 씨는 극작가 출신이었고요. 아까 잠깐 불러드렸던 오빠는 풍각쟁이의 작사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명암 씨는 시인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극작가였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인 형상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노랫말들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검열이 강해지고 어떤 억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풍자로 가던가 다른 상징으로, 비유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 노랫말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 한 곡을 더 보려고 해요. 바로 목포의 눈물입니다. 목포의 눈물은 보통 목포의 노래이면서 또 민족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래가 향토 찬가를 모으는 그런 공모전에서 당선됐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음반 가사들이 보면요. 지방신민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음악적으로는 그야말로 단조, 이박자, 오음계의 전형적인 초기 트로트의 음악적 형식을 보여주는데 저걸 지방신민요라고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토착화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토착화에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향 향토적인 정서를 담으면서 가능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가요계의 여왕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나녀. 조선일보가 주최한 향토가사 국모에서 입산된 문일석의 작품에 손목이니 곡을 붙인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흥행을 거두는데 식민지 시대, 전 국민의 신금을 울린 이 노래는 나라에 이른 백성들의 울분과 소름을 달래줬다. 저 노래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2절이었는데요. 300년 원안 품은 노적복 밑에 그래서 300년 원안 품은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 관계자들을 소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300년 연못, 원안 품이다. 그래서 음찰을 해서 풀려나올 수 있었대요. 그런데요. 당시에 노래를 들어보면 300년 원안 품음으로 불러요. 외정 때 종로 경찰서 고등계에서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했습니다. 판매 금지를 했습니다. 왜? 300년 원안 품은 그 원안이 무슨 원안을 품었느냐. 이런 질문과 내용으로 판매 금지입니다. 실은 그것이 아니올 수 있다. 그 내용은 원안 새가 서로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가운데서 사랑의 품은 말이 옳지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상백년 원안 품은 노자 학범니데 민자 어체 환영하다 해달 품 창조 유달 그리고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 있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었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노적공을 군량미로 속여서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저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또 너도 나도 이야기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얘기는 안 하지만 저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민족을 떠올리고 그래서 저 노래가 그렇게 관계자들이 소환됐대라는 일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민족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의 트로트를 다시 한번 음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당시 일본에 새롭게 출연한 유엔가 즉 류꼬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이박자 오움계 단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문학적 노랫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담으면서 많은 당대인들의 호응을 얻어서 포착화에 일찍 성공했던 그러한 장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장르의 정체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 현재적으로 현재에 지금 인기를 얻고 호응을 받고 있느냐 또 대중성을 확보했느냐 그리고 그걸 주체적으로 수용했느냐 그러한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트로트는 일제강점기라는 초창기 시기에 출연했지만 나름대로 어떠한 토착화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신을 거쳐서 오늘날의 일은 그러한 대표적인 대중음악 관례 중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류꼬가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의 앵가는 언제부터 앵가였을까요? 와즈마 유스키라는 대중음악 일본 학자가 쓴 일본의 마음신화 앵가를 둘러싼 전후 대중음악사에 보면 저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은요 1960년대 70년대에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앵가라는 장르를 굉장히 전통의 음악인 것처럼 이렇게 추앙을 했고요 또 앵가를 불렀던 가수들을 앵가시라고 해서 굉장히 숭상을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또 실제로 그러한 류꼬가를 향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장령층이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 기억 속에 남는 노래들은 청소년기에 들었던 음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앵가라는 말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봐도 1980년대 이후에야 앵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앵가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닌데 트로트가 앵가를 닮았다 안 닮았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막 매몰돼서 이게 앵가에서 왔니 안 왔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외색 논쟁이 이렇도록 오랫동안 한 196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약 3번의 큰 트로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토록 다른 장르와 달리 트로트는 이 외색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저는 그거를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뭔가 특권을 가진 굉장히 지식인층이 어떤 우월감에 빠져있는 의식을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창기 대중음악을 연구하셨던 분들 중에는 왠지 서양의 음악, 서양의 클래식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지만 트로트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선민의식의 영향으로 트로트의 외색 논쟁이 좀 더 불거워진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민지 앙금 저걸 저는 컬로니 베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일제는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어떤 과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위안군 피해자 할머니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 왜곡 문제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민지 앙금이 이유가 됐었고요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한 양가 감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양가 감정이 이제 두 가지 감정, 모순된 감정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실상 일본은 다른 서양의 제국주의와는 달랐습니다 인종이 끼어들 수 없었거든요 다른 서양의 제국주의는 인종이 끼어들었다면 우리는 같은 인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종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시할 수 있고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본에 대한 어떤 부러움과 선망과 더불어서 무시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트로트에 대한 외생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닌가 사실은 모든 음악은 중요한 것이 갈래는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 자체죠 저는 사실 트로트를 저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TV에 트로트 나오면 채널 돌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기로 트로트는 외색에 이러한 것들하고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노래를 마음으로 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어요 트로트를 좋아하면서 아픈 마음을 치유받고 또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트로트를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예전에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지하철처럼 지하도 속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깜깜함을 느꼈던 시절에 어느 날 들었던 트로트가 제 마음을 활짝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트로트를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관념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자 그래서 당시의 음반 가사지, 당시의 음반, 당시의 신문, 당시의 잡지들을 수십 년 동안 자료 찾고 읽고 정리하고 보면서 지금까지 와서 단 한 번도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퀸시 존스가 나왔던 퀸시 존스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레이차스가 저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음악마다 영혼이 있어 어떤 스타일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음악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중요한 건 내가 그 속에 얼마나 진심을 담아나야지 거기에 어떤 갈래, 기원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머리로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냥 머리든 마음이든 좋아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음악이 내 가슴에 온다는 걸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음악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눈물 흘리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적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지금까지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이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시대 시대에 적응을 하고 변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트로트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만의 트로트만 가지고 있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이상은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창 트로트가 유행인데 지금 사랑받고 있는 이 트로트가 잠깐의 유행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트로트가 지속적으로 쭉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막 예술로 만들고 그래서 막 대접을 해주고 숭상을 하게 되면 생명력이 떨어지더라고요 트로트가 이렇게 질긴 생명력으로 버틴 건 어쩌면 그냥 방치해둬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냥 즐기면 되되 이 트로트가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낸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트로트에서는 인생도 얘기할 수 있고 우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이 세상 많은 것들을 트로트의 노랫말 속에도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트로트는 굉장히 강점이라는 생각을 들고요 따라서 이거를 유지해야 한다기보다는 지금 유지되는 동안 같이 즐기고 같이 향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지원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K-POP도 좋아하고 트로트도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트로트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트로트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즐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트로트가 저도 우리나라 것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민속 노래라든가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통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트로트 같은 경우는 현지 지난번 베트남에 가서도 공연을 하는 영상을 본 적도 있고요 또 랜선 공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트로트를 향유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얼마든지 트로트가 영향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건 아니고 결국 대중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좀 미리 재단하거나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건대 얼마든지 트로트의 세계화가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트로트의 세계화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콘서트 같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0년대 기자나 문인들 또 연극하는 이들의 단골집이었다죠 광화문 목로주점 대머리집의 외상장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직장이 없거나 미수금이 있어도 외상을 내어주던 인심이 장부에 구스란히 적혀 있는데요 이름 대신에 대합조개를 좋아하는 사람, 필운동건달 등 인상차기로 되시는 것도 인상적이었죠 자장면 한 그릇이 15원, 너도 나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때 외상장부에 적혀있던 마음 씀씀이가 오래된 유행가의 가사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술한 외상장부처럼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옆집 대학생 호떡주사 대학생은 10년이 넘어도 졸업장은 캄캄해 아서라 이 사람아 참모에 딱하군 밤마다 창고대가 걸작이지요 앨범주사 대학생은 인상 연관 체case 2 인상 уют 감사합니다.